자 오늘부터 시작할 강의는 일단은 보기만 해도 바로 이제 회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영단어를 할 거예요 오늘 배울 단어들은 몸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영어로 어떻게 나타내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어디가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의사표현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나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빈 종이하고 펜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빈 종이하고 펜을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를 가지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머리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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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머리는 영어로 헤드라고요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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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자 그러면 얼굴은요 얼굴 얼굴은 영어로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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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가 아니라 위 치아가 아래 입술을 깨물고 페이스라고 해야 돼요 페이스 얼굴은 영어로 페이스 머리는 헤드 헤드 그래서 어 나 두통 있어 머리가 아파 그러면 I have a heartache 그래요 에이크 에이크를 붙이면 아프다는 뜻이거든요 에이크 에이크 헤드 에이크 헤드 에이크 하면 두통 헤드 에이크 헤드 에이크 하면 두통 헤드 에이크 하면 치통 헤드 에이크 하면 복통 배가 아파요 이렇게 뒤에다가 어떤 신체 부위에 플러스 에이크 붙이면 아프다는 뜻이에요 이건 이제 나중에 하고 지금 하고 있는건 기초 단계니까 기초 단계에 맞게 쉬운거 먼저 해드릴게요 헤드는 머리 페이스 얼굴 자 그럼 머리카락은 머리카락 머리카락은 영어로 뭐해요 머리카락은 헤어 헤어 헤어가 머리카락이에요 헤어 헤드는 머리 머리통 머리 헤어는 머리카락 페이스는 얼굴 얼굴 자 그러면 어 나는 긴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I have 헤드가 일단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have 가지고 있다 나는 긴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I have long hair I have long hair 그리고 나는 짧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짧은 머리카락 헤어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I have short hair I have short hair She has short hair 그녀는 지금 제가 그린 이 사람은 short hair을 가지고 있죠 자 일단 외워야 될게 페이스 얼굴 헤드 머리 헤어 머리카락까지 배웠어요 머리카락 머리카락 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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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지금 몸 바디 영어로 몸 바디 헤드 페이스 헤어 까지 왔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목 목이 나올 것 같아요 목 목은 영어로 넥 넥 넥 넥 그래서 목에다가 매는 거를 우리는 넥타이라고 하죠 넥타이 그래서 목은 넥이에요 넥 같이 써주세요 같이 쓰면서 외워야 돼요 같이 쓰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외워주세요 목은 넥 목은 넥 목은 넥 목 다음에 이제 뭐가 내려와요 어깨가 내려와요 어깨는 어깨 어깨 숄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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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동요 노래 동요에도 있죠 head and shoulder and don't 이렇게 동요어도 있어요 숄더 숄더가 어깨 숄더가 어깨에요 숄더가 어깨에요 어깨 그 다음에 어깨가 있으면 뒤에 등도 있겠죠 등 등도 있어요 이 등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금방 외워요 하다보면 back back 너무 쉽죠 왜냐면 back은 뒤라는 뜻이 있잖아요 뒤라는 뜻도 있는데 우리 몸에 등이라는 뜻도 있나봐요 back 우리 몸에 등 이라는 뜻도 있어요 뒤 그래서 뒤로 매는 가방을 backpack이라고 하죠 backpack 우리 몸에 등을 나타낼 때는 back 이라고 해요 어.. 그리고 back 등도 나타냈으면 어.. 팔을 해볼까요 팔 팔 팔 팔이 있잖아요 사람 팔 없는 사람 없잖아요 어.. 이거 손가락이 무슨 나뭇잎처럼 그려져서 원래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데 지금 핸드폰이라 이렇게 무슨 나뭇잎처럼 손가락이 그려졌어요 자 일단 팔 팔 팔 팔이 영어로 뭐예요 팔 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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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발음이 살짝 나고 있죠 arm 이게 팔이에요 arm 팔 그리고 팔을 손은 뭐예요 손 핸드 손 핸드 핸드 손 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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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바르는 크림을 핸드크림이라고 그러죠 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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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핸드 손에 쓰면 손가락 손가락 핀걸 핀걸 손가락은 손가락 이 손가락은 뭐예요 핀거 핀거 핀거가 손가락이에요 핀걸 손가락 계속 같이 그리고 있죠 핀걸 핀걸 손가락 핀걸 손가락 됐어요 이제 상체가 다 됐나요 상체가 다 된 것 같아요 핀걸 손가락 복습해 볼까요 음 발이 몸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고요 머리는 뭐예요 헤드 머리카락 헤어 얼굴은 페이스 그리고 목은 넥 넥타이 알죠 목은 넥 어깨는 숄더 어깨는 숄더 등 백 팔은 아 손은 핸드 손가락은 핀걸 핀걸 였어요 자 이제 외워주세요 전부 외워주세요 쓱싹쓱싹 지울 동안 전부 외워주세요 자 이제 다 됐죠 다시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머리는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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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머리카락은 헤어 얼굴은 페이스 페이스였죠 페이스 어깨 어깨 숄더 등은 백 팔은 arm 손은 핸드 손가락은 핀걸 였어요 됐죠 이제 하체를 해볼거에요 하체 하체 자 하체를 그려보 하체를 이제 그려볼게요 하체 어 하체 뭐랄까요 다리 하체 엉덩이 엉덩이는 힙이라고도 하고 힙 엉덩이 힙이라고도 하고 마름이라고도 해요 마름도 엉덩이예요 발음은 그리고 이제 바탕이나 바닥 밑바닥이나 바탕 기본 기초 라는 뜻도 있어요 마른 그리고 어 다리 다리 렉 렉 다리가 렉이에요 그리고 무릎 무릎 무릎이 뭐에요 무릎 니 니가 무릎이에요 니 헤른 숄더 니엔두 니엔두 헤른 숄더 니엔두 니엔두 또 여기서 무릎 니 니 니가 무릎을 꿇으란 말이야 에서 니 니 무릎 그리고 또 하체 어디 뭐가 있죠 발 아 이게 또 그림이 또 엉망이 됐네요 무슨 거인처럼 발 발은 foot foot이 발이에요 foot foot볼 발로 차는 축구죠 foot foot 근데 foot은 발 하나구요 발 두개는 feet 이라고 해요 feet feet 알겠죠 발 하나는 foot 발 두개는 feet 두개 이상 복수로 나타낼 때 오가 2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가 2로 바뀌어서 feet feet 됐죠 그리고 발가락 발가락 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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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가락 발끝은 뭐라고 하냐면 발끝 발끝 토 토 발 전체는 foot 또는 feet 이고 발끝 발가락 발끝 이거는 토에요 토 토 토 토가 발끝이에요 토 토 토 토 가장 중요한걸 이거를 많이 올리지도 않았는데 어떤 분이 한 분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목소리가 변조돼서 알아들을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약간만 빠르게 해서 올리던지 아니면 그냥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 화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화면에서 좀 너무 말이 느린 것 같다. 빨리 하고 싶다 하면 여기 맨 위에 클릭하는 게 있어요. 맨 위에 클릭하면 재생 속도나 속도 조절이 있어요. 거기서 속도 조절을 해서 들으시면 돼요. 더 빨리 해서 들어도 되고 더 느리게 해서 들어도 되고 심장, 마음, heart까지 했어요. 자 이제 우리 몸에서 뭐가 남았냐면 얼굴, 얼굴이 남았어요. 페이스를 확대해볼게요. 계속 같이 그리고 있죠. 페이스를 이렇게 커다랗게 확대를 해볼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데 어 이렇게 아주머니를 그렸어요. 아주머니 말고 잠깐 어 됐다. 좀 더 상큼한 꼬마 아이를 그려볼게요. 그림 안 그린 지 너무 오래돼서 자 일단 얼굴을 그려볼게요. 자 눈 일단 헤드하고 헤어 이런 건 다 했잖아요. 페이스도 했고 눈 눈 눈은 영어로 뭐예요? 눈 눈 눈이 영어로 아이죠. 어 쌍꺼풀이 너무 쌍꺼풀을 너무 친하게 그렸어요. 어 너무 무섭게 생기게 그렸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눈 아이 눈 아이 눈이 두 개니까 아이스 하면 되겠죠. 아 중요한 거 눈썹이 없으면 너무 무섭죠. 눈썹은 영어로 뭐예요? 관상학적으로 좀 좋게 그려야 되는 셈.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구독자도 그렇고 저는 사실 이거 그 따로 하는 일이 있어서 이게 막 자주 많이 전문적으로 막 올려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 본다는 게 신기하고 재밌어서 계속 올리려고 해요. 자 눈썹 아이 브로우 눈썹은 아이 브로우 아이 브로우가 눈썹이에요. 아이 브로우 아이 브로우 아이 브로우가 눈썹이라고요. 외우시라고요. 자 그리고 코가 있겠죠. 코 아 귀여워. 아 눈을 망쳤네요. 자 일단 코는 뭐예요? 코 코 코는 노즈예요. 코는 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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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내 코야 그러면 This is a nose This is my nose This is my nose 이건 내 코야 This is my nose 노즈 자 그러면 이 볼은 뭐예요? 볼 이런 볼 볼 볼 볼 치익 볼은 치익이에요. 볼 치익 치익 치익이 볼 볼 그리고 예쁜 이불 그려볼게요. 오 입을 그렸어요. 치아네 치아 치아를 먼저 해볼까요? 치아 투스 투스 투스도 아까 풋처럼 풋도 다리 하나 발 하나는 풋 발 두 개 이상은 핏이었죠. 치아도 치아 한 개는 투스 치아 두 개 이상은 O가 2로 바뀌어서 Tis로 바뀌어요. Tis 투스에서 Tis로 바뀌어요. 치아 두 개 이상이라는 얘기죠? 투 Tis 치아가 딱 딸랑 치아 하나만 딱 이렇게 있을 때는 이거 하나만 있을 때는 투스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Tis 그리고 썩은 치아 같네 그리고 입 입 하셔도 아까 말했죠? 입 마우스 마우스 이거 생쥐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쥐 쥐는 마우스잖아요. 그리고 생쥐는 두 마리 이상일 때 이제 마이스라고 쓰는데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동물 이름 같은 거 할 때 마우스 마우스 입이에요. 입이 있는데 입술이 없으면 되게 무섭겠죠? 입의 완성은 입술이에요. 그래서 입의 완성인 아 어린애가 화장을 했어요. 보기 싫게 입에 근데 요즘 어린아이들이 그 막 주주 바비 인형 무슨 인형 놀이해서 그 화장품이 있어서 막 화장을 하더라고요. 자 입술은 립스틱 알죠? 립스틱 립 립 립이 입술이에요. 자 아이브로우 눈썹 아이는 눈 칡 볼 그리고 코는 노즈 입은 마우스 마우스 스바람이 잘 확 나면 안 돼요. TH는 윗치아하고 아래치아 사이에 혓바닥을 그냥 깨물어 주시면 돼요. 마우스 마우스 잘 소리 안 나죠? 입술은 립 그리고 치아 하나는 투스 치아 두개 이상은 티스 발도 발 하나는 투스 풋이었고 발 두개 이상은 핏이었죠. 마지막으로 턱 턱까지만 해줄게요. 턱 턱이 뭐예요? 턱 턱까지만 턱 퉁 퉁 퉁 턱은 퉁 볼은 퉁이었죠. 턱은 퉁 이렇게 해서 얼굴이 아 귀가 없어요. 귀가 없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날 뻔했어요. 귀 귀는 영어로 귀 영어로 이어 이어폰 끼죠. 이어폰 해서 이어예요. 이어가 귀예요. 이렇게 해서 귀 이어까지 해서 다 끝났고요. 앞으로는 좀 빨리 빠른 속도로 해서 그 올려도 약간 빠르게 할게요. 막 너무 빠르게 못 알아듣게 안 하고 너무 지루해질까봐 그렇게 한 거니까 음성 변조도 약간 변조돼서 톤이 높아지면 집중력이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듣는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위로다 이렇게 톤이 높아져서 그래서 집중하시라고 그렇게 해드리는 거고 시간도 너무 긴 것보다는 또 빨리 끝나는 게 좋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암기를 해주시고요. 어 다 암기를 해주시고 응용을 하는 거는 이거는 내 눈이야 This is my eyes This is my nose This is my mouth 이거는 내 입이야. 앞에 this is만 붙여도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는 I have long hair I have short hair 나는 I have a half 나는 긴 머리 가지고 있어. 짧은 머리 가지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 단어만 알면 이것저것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 오늘 배운 거를 다 확실히 같이 그리면서 외워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그리고 좋아요 하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